오늘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이 본격 가동되면서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 비중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정부가 곧비를 단단히 쬐면서 대출 시장이 본격적인 혹한 길을 맞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은행들은 이전까지 DSR 비율이 100%, 즉 소득만큼 빚을 갖고 있어도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70%가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 A씨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용대출 4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출 심사 관리 지표인 DSR은 연간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데 얼마를 쓰느냐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DSR은 현재 61.19%로 추가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2천6백만 원에서 5천1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는 대출 총량 한도를 적용해 시중은행은 위험대출 비중을 전체 가계 대출의 15%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들로선 대출 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도나 직장 등 재정 배경을 더욱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득을 보지 않는 비대면 대출이나 직장 협력 대출의 경우 고 DSR 300%를 적용하기로 해 은행이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DSR은 이전에 포함되지 않던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까지 합산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 압박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오늘부터 DSR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도 강화돼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줬던 예외 조항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총량 증가율을 7%, 내년은 6.5%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DSR 도입까지 전방위 규제 공세에 대출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